오늘은 김삿갓 추석회 명석제를 지내는 날입니다. 여기는 김삿갓면 옥동천 앞인데요. 회원님들 오셔가지고 안녕하세요. 지금 벌써 탐석하고 있네. 뭐하나 했더니. 왜 안하나 했더니 탐석하고 있네. 지금 여성 회원들도 지금 탐석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명석제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떡. 떡이 앞쪽으로 와야 되지 않나. 아니 이게 과일 뒤쪽으로. 양쪽에 다 있어요. 떡도 종류별. 고사떡도 있네. 떡 있는데 또 있네. 돼사가. 돼지가 어머나 웃어. 돼지가 웃고 있네. 돼지가. 이거요? 이거는 국이에요. 국물. 이건 국물. 다 씹은다고. 이게 뭐 그 안에 뚫으실게. 어우 딸기. 요즘 딸기가 아직도 있네요. 이거 다 마를텐데 떡 뺏기면. 다 뺏겨왔니? 제사를 지내는 게 그럼 이를 까다비에 놔야 돼. 까다비에 놔야 돼? 까다비에 놔야 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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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물은 없어도 안 줘도 되는데 여기 있으니까. 네. 네. 떡을 약간 까다비에 놔야 돼. 까다비에 놔야 돼? 이거 지루하고 앞으로 내는 게 낫지 않아? 떡은? 떡은 한 개만 놓고. 네. 가위를. 이렇게 볶아줍니다. 네. 떡이 앞쪽으로 와야 될 것 같아. 떡이 지금. 아니 그러니까 아빠 떡을. 그냥 너무 아끌다. 우와. 아, 이렇게요? 아, 이렇게요? 아, 이렇게요? 네 올해는 김삿갓 회원님들 명석중하게 해주세요 이 한마디가 와서 난리네 어 짜자고 잔뜩 있고 술이, 술이 뒤집어져있어 아, 이따가 또 제사 지낼 때 이거 땡겨볼게 응 야 야 야 거기 영토 좀 있자 응 어, 자리 너무 좋다 응 자리가 너무 좋네 아, 통북을 샀네 통북을 사는거니? 언제 통북을 샀네 됐어요, 그만 그렇지 빨리 생거려야 돼 두 잔이세요 한 잔이예요? 소산은 한 잔이잖아 응 응 이거 파리처럼 야 야 야 에휴 그리고 어 마이 레러 영상 에휴 저거 뭐지? 요리에 넣으면 돼요 다 먹었다고 이제는 놀러가서 그냥 안 될 거 같은데? 여기에서는 옆에서는 물고기 잡느라고 반찬입니다 우와 한잠 했나봐요? 리디아 여사님 한잠 했나봐요? 한잠 했어? 한잠 했어요? 들고 올라와 또 내려갔나? 왜 사람이 안 보이네 여기 언니는 해보 그래 나 어디로 갔어? 저 앉아있네 네? 저기 나머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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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왔어? 안 왔어요? 의라장님은? 전혀 오는 사람만 없다고 우리도 옛날에 저런 데다가 공갈낚시 젖자 하나 이자 하나 넣고 복판에 낚시줄 주름주름 끼어가지고 있잖아 여기다 이렇게 놓고 있으면 고개 고매 키 하나 잡았어? 좋은 거 문양은 좋은데 근데 이제 문양이 오늘 일당했대 가봐요 오늘 일당했대요 가봐요 오늘 일당했대요 가봐요 하러 갔어 흰색 뭐 봐서 더 올라왔어요 뭐 봐서 더 올라왔어요 뭐 봐서 더 올라왔어요 뭐 봐서 더 올라왔어요 со석 커피나 해서 커피나 полож으면 냄새가 가져오면 되는데 여기 형네가서 얻어오면 되지 좋네 빨리 하고 치야 해야 돼 어 어떡해 더 큰게 왔어 점점 점화해 오는구만 모아가지고 오네 모아가지고 오네 한번 생각해야지 커피는 있어 커피는 못 받다 커피는 못 받다 있어? 잠시 후에 농석제를 지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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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